나리의 운명 변한 것인가? 나리의 운명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함께 사실 아씨입니다 아씨? 배가라 하옵니다 세상에 버릴 사람 없다는 부인께서도 잘 아시지 않소? 임신한 사실도 확인하셨고요? 박감사고는 어떤 관계인가? 나리의 조카입니다 나으리! 자녀는 알고 있겠지 율관이 완성되는 대로 넌 입궐할 것이다 현황은 예약이 될 수가 없사옵니다 제후의 나라에서 아는데도 기존청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제후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 조선이오 오늘 벌써 수백 개의 족이 방안을 가득 채워 불꽃을 피웠어 바로 그거다 황민 자식이 없으면 양재를 들이지 않습니까? 천황! 저자가 엄청난 거짓말을 한 것이야 내가 시간 아리를 사모하는 건 사실입니다 저건 아직도 가진 것 같다는 느낌 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타까운 거짓말을 한 것이야? 전국의 삶은 모든 걸 보고싶어